마포구는 구민들의 요구에 맞는 소통과 공감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에서 힘쓰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는 구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론을 통한 홍보영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마포구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영량 강화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언론중재위원회 김문성 강사를 초빙해 언론대응 관련 법무상식 및 언론인의 좋은 홍보스킬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공무원의 보도경향, 대응자료 작성 시 주의점 등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홍보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령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특색있는 홍보전략을 바탕으로 보도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구민과의 소통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마포투데이 이해성입니다.